네, 온라인으로 햄버거를 배달 주문할 때 배달 무료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배달료가 없다면 이런 상품들 상당수가 매장에서 파는 가격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배달료를 아예 상품 가격에 넣어버린 겁니다. 장훈경 기자입니다.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햄버거를 주문할 때 배달료는 얼마 정도로 아는지 물었습니다. 거리에 따른 차이, 배달료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. 패스트푸드 업체의 앱들에서는 따로 배달료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1만 5천 원 안팎의 최소 주문 금액 이상이면 아예 무료 배송이라고 홍보합니다.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거의 모든 배달 상품의 가격을 매장 판매 가격보다 1천 원 정도 비싸게 팔고 있었습니다. 배달 상품 개수가 많아지면 배달료를 반복 계산하게 돼 배달 상품의 가격을 소비자가 내는 돈도 더 느는데 무료 배송이라고 해도 사실상 배달료를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셈입니다. 무료 배송을 내세우려면 그 혜택이 정확히 소비자에게 전해지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SBS 장훈경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